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940년생 일본의 탐사작가 다치바나 다카시의 사색기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애초의 목적을 일상승의 탈출이라고 한다면 여행의 패턴화, 일상화는 최악의 태행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텔레비전의 식도락 여행 프로그램은 태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극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기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게 객관적인 진실 같은 것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주 약간의 진지함에만 의존해서 완전히 패턴화된 장면을 그저 퍼포먼스로 연기할 뿐이다 이것이 태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여행의 패턴와는 여행의 자살이다 여행의 본질은 발견해 있다 일상승이란 패턴을 벗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발견하는지 뭐가 전혀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데 있다 다치바나 다카시가 생각하는 여행은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하게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오늘은 특히 다치바나 다카시가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문명의 흥망승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주제는 어떠한 문명도 마침내 멸망하여 모든 거대 도시는 결국 유적이 되고 만다 이집트에서는 카이로 박물관과 카이로 주변을 충분히 돌아본 다음에 룩소리로 향하여 왕가의 계곡 주변을 임대자전거로 샅샅이 돌아다녔다 비행기를 타고 아부신벨 군전도 보러 가는 등 이집트 문명의 유적을 종형으로 살폈다 그리고는 알렉산드리아 항하에서 헬렌지즘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던 이 도시를 꼼꼼하게 돌아보며 다녔다 이 한구의 초입에는 높이 110미터의 대형등대가 있었는데 당시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건조물이라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었다 1설에는 이 도시에 있던 고대 세계 최대의 도서관에는 90만 권이나 되는 책이 있었어 인류의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 도서관과 책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다 또 이곳은 클레오파트라가 윌리우스 카이사르, 안토니우스와 고대 세계의 백권을 둘러싸고 화려한 연애를 펼친 세계사 최대의 로맨스가 있었던 무대라고 하는데 지금은 아랍 세계 특유의 지저분하고 소란한 다툼이 넘치는 혼란스러운 거리일 뿐 로맨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파밀라나 알렉산드리아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영화는 어디를 가봐도 정말로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거나 겨우 몇 조각만 남아있을 뿐이다 1972년부터 1974년까지 나는 그런 고대 유적을 많이 봤다 그 후에 여행에서도 유적이라면 절기와 발걸음을 향했기 때문에 고대 유적을 많이 보기로는 아마 내가 일본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힐 거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유적을 계속 보다 보면 자연히 현대문명의 소산을 바라보는 눈길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1972년에 여행에서 막 돌아왔을 때인데 전부터 사귀고 있던 여자를 거저 막 챙긴 호텔 뉴 오후타니 곡대기층의 해전식 스카이 레스토랑으로 불러내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던 혹성탈툴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바닷가 모래에 파묻힌 자유의 여신상을 발견한 주인공이 지금 자기가 쓰이는 세계가 핵전쟁으로 멸망한 지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연 실색하는 그 충격적인 마지막 장병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여행에서 보았던 천년, 이천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된 수많은 유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아가 창밖에 펼쳐진 도쿄 시내를 가리키며 이 도쿄도 앞으로 천년, 이천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이 유적이 되고 말 거야 이 호텔도 흙 속에 묻혀 녹선 철고조만 툭 튀어나온 몰골이 되겠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의 무감각 표정은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때는 다나카 가꾸의 시대가 막 시작된 때이고 고도성장의 한복판에 있던 시절이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이 호황이 한참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던 시절이었으니 도쿄가 결국 한낱 유적이 되고 말 거란 이야기가 순순히 통할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때 내 머릿속에는 유적이 된 도쿄의 모습이 보였다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사람들은 생각보다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문명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호황이 될 때는 그 호황이 정말 더 오래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나 다치바나 다카시는 문명의 흥망승세와 부침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 모든 문명은 산산조각 나누어져서 그냥 사라지고 만다는 부분에 갖고 있는 시각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다시 다치바나 다카시의 결론 파트입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도쿄는 유적이 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문명이든 천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번영이 계속된 사례는 없으므로 어떤 문명도 번영기는 길어야 수백 년이다 지금도 나는 도쿄도 결국은 유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긴 시간대를 시야에 놓고 여러 문명 여러 국가의 흥망을 살펴보는 여행을 몇 번 거듭하면 그런 역사 감각이 자연스럽게 체력되는 것은 좋은데 그와 동시에 세상의 일반 사람들하고는 아무래도 생각이 어긋나게 된다 그렇게 어긋날수록 이 세상을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이 고성장을 구구한 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짧게는 한 30년, 길게는 한 40년 정도였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제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 볼 수 있는 사람 눈에는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게 되죠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제 나라라는 것은 어떤 유조선이 항만에 진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물론 성각자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겠지만 그 나라나 민족이 진행되어가는 그런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민족이나 사회는 그 민족 특위의 어떤 그런 관습, 관행, 탁성 더 적합한 표현은 섭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또 힘들 때는 분발해서 열심히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구섭이라든지 옛 간섭이라든지 옛 섭성이라든지 옛 섭속으로 돌아가는 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가서 안 되고 이쪽 방향을 가야 되고 그쪽을 가면 큰일이 나고 이렇게 경고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질책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성된 어떤 사회나 그 민족은 진행되어가는 관성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방향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이제 스페인 제국의 몰락 과정을 기록한 책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수많은 보고서가 나왔더군요 또 깨어있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고도 하고 우리가 제조업을 육성해야 되고 남미에서 받아들은 언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그냥 사용해서 안 되고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교역을 하기 위해서 뭘 고쳐야 되고 뭘 고쳐야 되고 영국처럼 뭘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자면 그게 일체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다치다바나 다카시의 주장처럼 긴 시간대 시야를 놓고 여러 문명의 흥망을 살펴보는 여행을 몇 번 하게 되면 그런 역사 감각이 자연스럽게 체득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글을 읽으면서도 한국이 지금 이제 하강 국면에 들어서 가지고 쭉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역전하는 것이 쉽겠느냐 어쩌면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일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그런 부분을 흥리히 이야기할 때 경로의존성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써죠 일단 어떤 경로를 들어서게 되면 그 경로와 관련해서 수많은 그런 이해 집단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한국 같으면 정부 예산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 숫자가 점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뿌리치고 정상적인 경로로 이렇게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다치바나 다카시의 그런 주장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공평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공평호 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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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호 tv 감사합니다.